야.. 너무 예쁘다 네? 아니 빠질 또! 오오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불쩍이 형! 불안해! 불안해! 진이니? 하지 마! 와!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뭐야! 말치지 마! 아.. 여러분들 제가 꼴등을 해가지고요 노래맞추기 게임에서 이제 제가 좀비가 되었는데요 준비가 되어있을까봐 이제 무방위 상태에서 제가 딱! 갑작스럽게 출연해서 탁! 무릎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15.. 14.. 13.. 12.. 11.. 19.. 8.. 7.. 9.. 4.. 3.. 2.. 1.. 아악! 지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악! 간절히 하면 어떻게 해! 야 꺼집지 마! 꺼집지 마!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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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도망.. 내가 도망가지 못하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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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누가.. 뭐야 누가 떨어졌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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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너무 세인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제 숨탄판 아닌가요? 잠깐만, 예언이 할 문제가 많는데? 맞나? 오우 깜짝이야, 왜 이렇게 무섭게 해요? 뭐야? 오우 씨 너 나 이겼다 나 이겼다 야 이따 좀비 보이자 좀비 보이자 뭐야 뭐야 아 이거 더 오랜다 너는 누구야? 야 태풍이 형 태풍이 형 태풍이 저였어요 나야 나 야 야 형 뭐야 전남 형 왜 형 왜 저래 형 왜 저래 여기 사라졌어! 자 이렇게 된 이상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형이 너무 힘 세요 형이 너무 힘 세요 도망가신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한참을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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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좀비가 무서웠고 제가 너무 빨리 걸렸어요 원래 사실 저기 뭐지? 캐비닛이라 해야 되나? 저기 그냥 조그만 공간 안에 제가 숨을려고 했는데 막상 불을 끄고 하려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것만 변명이에요 너무 시시해서 음 제가 서바이벌 또 전문이거든요 전문 여러분 소리 들리는 쪽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소리 들리는 쪽으로 한 번 가더라고요 누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코림이 형이 뭔가 소리나 쪽으로 간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청을 하다가 존기는 소리를 따라 가면 소리되면 제가 이제 또 좀비거든요 진짜 불어요 컷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3, 2, 2, 3! 맛있겠냐. 어이 씨, 깜짝이야. 누구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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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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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누구세요? 어이 씨. 거기야! 뭐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암전존비의 1회 우승자는 이현 씨. 김예현! 1회 우승자는 허비! 우와! 혼자서 한 30초로 40초로 못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아,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기종대의 다음에 더 재밌고 신박한 예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생겼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누나 아! 으핳 응 아아